보신 것처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특히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곳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좁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계속해서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98개 재건축 사업장과 7개 재개발 사업장 등 총 105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초기 재건축 단지까지 합치면 126곳, 총 8만 4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96%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에 몰려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빠르게 관리 처분 계획을 신청한 단지들은 예상했던 일반 분양가보다 3.3제곱미터당 천만 원 이상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단지의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당시 5,100만 원이었지만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3천만 원 후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주를 완료한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도 상한제가 적용되면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분양 몫이 1,218가구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일단지도 지난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보다 1천만 원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측은 두 가격의 갭을 메우기 위해 조합원당 추가 분담금이 1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자들보다 더 부담을 많이 하고 새 집에 들어가게 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저항이 큰 것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매각도 제시를 했었지만 국초부에서 거부를 하고 있고, 상당히 사면 초과 입장입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도 늘어나는 분담금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